안녕하세요. 오늘 학과에서 예언서를 소개하게 된 장원혁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네, 오늘도 그러한 성경통도에 있어서 또 학과의서를 읽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보면서 기쁘게 하느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과의서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학과의서의 저자 및 독자, 당연히 저자는 바로 예언자 학과이입니다. 그래서 이 학과의 예언자의 그 이름에는 술래축제에 태어난 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 하느님 말씀을 듣는 독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바빌론 유배 후에 귀환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라든가 작중의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아마 바빌론 유배를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 그러한 상황에서의 지도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이 되고, 이제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의 남유다마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빌론이 또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게 되죠. 그때 페르시아의 키루스 임금이 바로 다시금 되돌아가 성전을 지을 것임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키루스 칭령이라고 합니다. 바로 기원전 538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바빌론을 무너뜨린 키루스 임금이 바로 기원전 538년에 바로 이 칭령을 반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키루스 임금은 이제 그러한 속국의, 그 종교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기조하에 바로 유다인들의 종교와 또 이러한 전통을 또 인정하였으며 바빌론이 이스라엘에 약탈했던 성전 기물도 돌려주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도 왕실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이러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538년도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바로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주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여러 상황들이 바로 성전을 지울 수 있는 상황이 잘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로 이 학가에서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학가에서의 작성 시대는 바로 기원전 520년 전후입니다. 아까 키루스 측년 538년, 벌써 한 18년 정도가 지난 후에 바로 쓰여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시작이 되는 그때에 바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가에서의 1장, 1절을 보면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이 날을 따져보면 기원전 520년 8월 27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장연대 역시 바로 이러한 작중연대와도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다리우스 임금은 바로 키루스부터 이어지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갈략하게 살펴보면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8년에 키루스 측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유다 종교와 전통을 인정해줬던 그러한 키루스 임금 덕분에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주룻바벨, 유다 총독과 예수와 대사제의 그러한 주도하에 성전을 재건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키루스 임금은 또 다른 전투를 하면서 그 가운데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아들 칸비세스 2세가 뒤를 이었지만 또 얼마 가지 못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을 또 수습하고 왕위에 오른 그 사람이 바로 키루스 임금의 사위였던 이제 다리우스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학과의 예언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성전 재건과 관련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학과에서의 그런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네, 우리가 여기서 주제를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처럼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 재건은 이제 하느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믿음의 척도로서 그 기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그러한 현존이 바로 이 성전과 그리고 이 성전에서 거행되는 전례를 통해 바로 이스라엘의 자신들 그 민족에게 머물게 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은 번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역시 단순히 성전만 지어놓고 끝이 아닌 성전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하의 광야의 그러한 만남의 천마 거기서 주님 하느님과 함께 그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을 다시금 떠오르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느님을 오로지 하느님만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학과에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 재건의 필요성과 함께 또 다른 그러한 두 번째 주제로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루파벨은 1차 바빌론 유배 때 끌려간 유다의 마지막 임금 요오야킨의 손자입니다. 다유당조의 그러한 피를 계속 이어받고 있었죠. 페르시아는 바로 이 주루파벨을 총독이라 일컫는 유다 지방의 행정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학과에서는 마지막 그 왕손인 주루파벨에게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그러한 메시아의 희망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주루파벨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은 이제 그러한 메시아 시대에 또 개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세상에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과에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과에서는 총 네 부분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과에서도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1장, 2장, 딱 2장의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 학과에서에 대한 소개를 듣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학과에서의 모든 내용을 사실은 다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통독에 있어서 하루에 딱 마칠 수 있는 분량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되겠죠. 학과에서의 이 네 부분, 보통 첫 번째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러한 신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새 성전으로, 새 성전을 통해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제의적인 정결과 또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루파벨을 향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구원의 의미를 닮은 그러한 메시아의 신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분씩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에서 1장 1절에서 15절에서 이제 학과의 예언자는 성전 재건을 향한 하느님의 신탁을 전해줍니다. 키루스 칭령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가 아까 들으신 것처럼 기원전 538년이고 다리오스 임금 제2년이 바로 기원전 520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흉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충분한 수확을 거두지 못한 채 또 가난한 그런 삶을 또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또 주변 상황들도 쉽게 성전을 지울 수는 없었던 그런 여러 상황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집인이라는 성전을 짓는 것을 조금은 미룬 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에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둬들인 것조차 내가 날려버렸다. 무슨 까닭이냐? 망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제 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제 소출을 내주지 않았다. 나는 땅의 상과 곡식의 해포두주와 기름의 밭에서 나는 것의 사람과 짐승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실에 가뭄을 불러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닥친 가뭄과 흉작은 그들이 하느님의 집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총도 주루파벨과 또 대사제인 예수하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학가의 예언자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예언자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느님을 경애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 하느님의 집을 마련하는 일을 곧바로 착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새 성전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전 착공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그러한 때에 이제 하느님께서는 바빌론에 의해 파괴된 그러한 옛 성전과 지금 이제 새로 건립된 성전을 이제 비교하시면서 새 성전 안에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장 5절의 말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마련된 이러한 성전에도 역시 하느님이 머무르시며 새 성전에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과 평화가 자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세 번째 2장 10절에서 19절에서는 이제 하느님께서는 두 달이 더 지난 뒤에 뭔가 제의적인 정결 그리고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까 예언자는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지게 되는 것들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말을 전해주면서 현재 하느님의 집이 파괴된 상태인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상태의 노이기 때문에 번성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점을 또 전해줍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집이 마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의 이제 영광과 축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되고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2장 10절에서 19절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래서 이러한 부정을 넘어 새로운 성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복을 내리리라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해주는 것이죠. 이제 아까에서 2장 20절에서 23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루 바벨을 향한 하느님의 신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루 바벨은 스할티엘의 아들이자 또 바빌론 유배의 이전 아까도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유다의 마지막 임금인 요오야킨의 손자입니다. 따라서 주루 바벨은 다윗 가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2장 23절의 말씀 내가 너를 받아들여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왕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네, 이처럼 주루 바벨을 향한 하느님의 이러한 신탁은 이제 다윗 가문을 믿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을 의미하면서 다윗 가문의 나중에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한 그러한 세상 구원에 대한 예표의 그러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과에서의 1장에서 2장의 내용 이 말씀을 한번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서는 바로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 새로운 쇄신과 시작을 도모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도성 복구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 주변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정치적 불안과 예루살렘에 닥친 가문과 또 흉작으로 인한 어려움을 바로 하느님을 향한 충신한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작성된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 학과의 설을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내용에 나와있던 이 충신한 믿음 과연 나는 충신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한 제 자신도 한번 살펴보고 목상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여러가지 힘든 상황들 정말 다양한 세상의 수많은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때로는 어려운, 때로는 힘든 많은 상황 속에서 과연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하느님에 대한 충신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분명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축복이, 은총이, 하느님의 구원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과의 설을 통해서 한번 미리 살펴보았으면 그러한 여러가지 생각을 또 함께 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말씀인 학과의 예언서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오늘 학과의 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